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과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5장 후반부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아무래도 가장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정신병 시대의 아마 정신병인 것 같습니다. 이 정신병이라 하면 마음의 병 우리 영혼의 병 또 나아가서 이게 육신에 병원 가서도 치유할 수 없는 이런 질병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데 말이죠. 오늘 두 가지 단어를 써서 결과가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열매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죠. 우리가 농사 짓는 농부들이 포도를 농사를 짓더라도 심으면 갑자기 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서 심겨진 대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정신병이라는 이 열매 또 이 마음의 병이라는 이 열매 또 아니면 내 의지대로 마음껏 컨트롤 할 수 없는 이 현상과 열매 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재수없어서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인가 성경은 이걸 가지고 두 가지 욕심 다시 말하는 소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상태가 결국 개인의 인생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쉽게 나는 변화되지 않는다. 그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교회 생활에 길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에 오랫동안 체질화됐던 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 가난도 말이죠. 가난과 무기력도 이게 어쩌다가 그럴 수 있지만 이거 보니까 가문 대대로 가난과 무기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는 말이죠. 이 가문 대대로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성실하게 살아도 내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도 도대체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기력하고 싶어서 무기력한 게 아니라 해보다가 해보다가 한 결과가 그러다 이 말이죠. 도대체 이 시대의 문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기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책을 열어봐도 답을 주지 않는 그 문제, 유력한 권력에 있는 자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사회의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이런 문제를 성경은 2000년 전부터, 2000년 훨씬 전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기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어진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으면 인간은 별 볼일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단어를 빼버리면 인간은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진 축복된 존재다는 거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가지만 특별히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셔서 간접적이 아니고 직접 함께 하셔서 인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동물들은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인디렉트하게 하나님이 컨트롤을 하지.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함께 구부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 땅을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러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설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이 시대를 말하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던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 그런 작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생령을 다시 말해서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 성삼이 하나님의 성령을 인간에게 불어넣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살아갑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산업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그리고 18절에 가정을 만드는데 이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6장에 타락되게 어떻게 타락되냐 인간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가정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바로 홍수 제한까지 그 가정의 제한까지 가정이 풍지 박산될 수밖에 없는 시작이 내가 내 마음대로 가정을 설계하기 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이 가정이 축복의 가정 후대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가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인간에게 주시는 원래 작품이자 원래 설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육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육체라는 단어는 우리 이 몸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악이다고 표현할 때는 악이 윤리도덕적인 악만 악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게 악이요.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걸 보고 인간이 육이 됐다. 그 성경의 단어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학문적인 단어를 연결시키면 안 맞아요. 여기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어도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육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썼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전에 뭐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영이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시하면서 그걸 보고 성령을 소멸한다고 그래요. 전혀 무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보고 육체의 상태 자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불신자의 상태 중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거기 보면 육체라는 단어를 나옵니다. 육체의 욕심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자신이 의도하고 자기 자신이 계획하는 이 욕심 결국은 이게 뭐죠? 하나님의 진노 저주, 재앙으로 올 수밖에 없는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결국 사탄의 영을 따라가는 상태를 보고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 반응을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반응하느냐 사탄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본인이 그런데 그게 나타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육체의 일이란 게 나와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도대체 어떤 것을 하는가 5장 17제로 보면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은 에너지 파워가 아니고 성령은 하나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신약에는 예수 그리소가 보내신 그리소의 영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 오늘 13가지 일을 열거했는데 그것을 간추려 추려보면 한 4가지 정도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한 3가지 정도가 보니까 성적인 타락 성적을 타락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적인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오다가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그 부모가 성적인 타락을 쭉 해왔던 그 집안은 반드시 자녀도 반드시라고 보다는 거의 대다수 보면 자녀도 성적인 타락을 일상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스려서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스려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죠. 그 두 번째에 나타나는 그 카테고리가 보면 우상 주술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영적으로 드러나게 잡힐 수밖에 없는 이 상태의 열매가 태어난 우상 승배 주술 쉽게 말하면 귀신을 부리고 귀신을 승배하고 이런 열매들이 왜 생기냐 육체에 소욕돼서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저 집은 유별나게 귀신 섬기고 귀신 부르고 또 이상하게 그 집의 애들이 보면 또 이상하게 또 그렇게 관심이 이상하게 그런 데 잡고 가요 이상하게 영적인 이런 데 관심이 왜 그러냐 집안이 그래요 집안이 집안이 오랫동안 육체의 소욕을 종교에 너무 열심히 인 사람이 있어요 종교 그러니까 귀신 숭배하고 제사에 너무 제사에 그 집안은 뭐 한 달에 서너 번씩 하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좋아요 그게 돈도 그거 위해서 사용하고 한 달 벌어서 그걸 위해서 사용하고 그런데 그 자녀들도 또 받아서 또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그런 열매가 올 수밖에 없는 자 그리고 이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길게 뭐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이게 뭐죠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요 이 전부 보면은 그 원수를 맺고 자꾸 싸움하고 가는 것마다 싸움하고 계속 다른 사람 잘하는 거 뭐 시기 내고 막 분내 화가 나고 그리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니하고 내하고 싸움에 이게 완전 체질화 돼 있는 사람들 그 집안이 그래요 집안 자체가 늘 항상 그룹을 지어서 늘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는 그 집안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뭘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육체의 상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이거는 많이 배워서 해결될 문제 아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항상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하는 사람 우리는 싸움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축구 이쪽 저쪽 해가지고 말이지 유럽 가보세요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어디서 스트레스 푸냐니까 축구 경기장 가가지고 지면 말이죠 난리 나요 왜냐 인간이 원래 그래 살아왔던 본성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제 패거리를 만들어서 이제 뭐 맨유팀 무슨 팀 해가지고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이제 막 붓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 떠나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걸 자극하는 이걸요 돈으로 상품으로 만들어서 경제를 쏟게 만들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카테고리를 하자면 개인의 타락 타락이란 말은요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인간 왜 저러냐 지금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열매가 생기는 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거는 뭐 많이 배웠다 대통령이 되면 없어진지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는데 백악관에서 그 가문에 내려왔던 그 상태대로 백악관에서 그 열매가 맺어져요 아니면 몰래 숨어서 그 열매가 자꾸 맺어져요 그 어느 날 이게 뉴스로 불거져 나올 뿐이지 오랫동안 그렇게 그 가문으로부터 쭉 내려온 겁니다 이게 오늘 미국이란 나라가 이 현상의 사회구조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회가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됐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대통령 나오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가 위대한 인물 나오면 이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내게 지금 문제가 안 보인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미 안에서 이미 시작이 돼서 어느 날 눈에 나타나는 것이 나타난 딱 시간표가 있어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걸 육신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내게 문제 없으니까 예배 이런 거 그냥 예배란 말은 와서 참여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힘을 받는 일에 소홀히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뭐 공부 잘하고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돈 잘 벌고 그렇게 안 해도 내게 없는데 이게 뭐냐 눈에 나타나는 걸 기준으로 이 사람은 평가를 하니까 이미 문제가 시작되고 있어요 문제가 시작되다가 시간표가 되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과학적입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처음에 인간이 약속했던 말씀대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 버리면 인간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자 이제는 성령 다시 말해 예수 그리수의 영 이 성령이 뭐죠 이분이 예수 그리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이제 생각을 자꾸 결부지지니까 이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니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이 드러나 버렸어요 드러난 걸 가지고 드러나게 만든 게 아니고 드러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를 하니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삶의 작동의 원리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삶의 작동의 원리입니다 지혜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세상에서 지식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오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부터 오는 그 지혜는 달라요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을 말해요 그게요 미래를 알고 지금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지혜라고 해요 이 시대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부모가 지혜가 있는 부모라면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될 것이란 것을 보고 알고 있어요 안 보인다는 말은 서로 같이 맞물려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성룡이 분명히 예수 그리 속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문제를 대신 폐해하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제왕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내가 폐해할 이유가 없어요 두 번 다시 내가 저주 제왕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폐해하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요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유일하게 이긴 분이 그리소입니다 지금도 그리소를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꼼짝을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모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나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소라는 말을 이해 못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미국적인 영적인 환경 또 눈에 보이는 환경에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소라는 말을 뭔지를 알고 이 평상시에 누리고 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하려도 유일하게 사탄을 이긴 그 이름이 바로 그리소인데 이걸 믿고 누리는 자들은 사단이 떨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요 가는 곳마다 사단 흑암 권세가 계속 유일하게 그 사람만큼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계속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가문 대대로 역사했던 그 흐름대로 역사를 해요 또 미국으로 이사를 왔는데 가문에 와있는 그 문제와 미국에 있는 문제가 연합돼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뭘 모르면요 그리소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 모르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소라는 말은 성경의 가장 중요하게 핵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오직 그리소로만 흑암 세력을 이기고 저주재앙을 무너뜨리고 아니면요 이 속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남들이 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그리소 갖고 있는 사람만 상관이 없어요 왜냐 진짜 그리소를 믿기 때문에 경제재앙 이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힘들다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힘든 게 와도 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리소를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분은 지금도 성룡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성룡을 인을 찾다 이 말은 뭐죠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인을 찾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흔들리면 성령이 없어지냐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보게 된 말이죠 그 성령은 뭐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소의 영이 내 마음에 인을 쳐서 절대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눈에 보호장에 떠나지 않겠다는 이걸 믿는 자들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성령이 와 있는데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라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 영적 지식은요 아는 것만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는 말은 그리소의 하신 일과 결과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와있는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 내 앞에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자 고려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 성령은 말이죠 하나님의 어떤 깊은 것도 다 통달한다 다 안다 그랬어요 왜냐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삼이 하나님과 원내스 커넥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지성으로 공부를 해서 아냐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혀지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이 내게 깊게 감동을 주고 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은 내 삶에 정확하게 상황 속에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와 동떨어지게 말씀하지 않고 내 삶에 왜냐하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 모든 삶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혀진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물어볼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지 하나님 내게 함께하시면서 내게 주고 있는데 이게 전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닌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잘 안되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분명히 내 안에 나와 함께 창색일장 27절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열매가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열매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뭘 아냐 속의 상태를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속의 상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근데 그 속의 상태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 가정의 이 상태가 자녀들까지 동일하게 흘러가는데 그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입니다 자동 영적 DNA는요 우리가 육신의 DNA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닮잖아요 누구 너희는 누구 닮았다 아버지 닮았다 어머니 닮았다 둘 다 닮았다 하는데 영적인 것도 닮아요 영적 DNA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인간은요 육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부모로부터 영적 상태를 받아서 육신의 DNA를 받아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커가면 커갈수록 그 DNA에 따라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키가 커요 제 나이에 이 정도 키 크면 크다고 표현해요 요즘 애들은 다 저만한데 크다고 해요 그건 뭐 어쨌든 저만 이렇게 돌연변인지 어쨌든 한 단계 짬뿌해가지고 DNA가 제한테 온 거예요 어쨌든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애도 보면 DNA가 참 내 딸 맞다 말 되게 안 듣는 DNA 보니까 정말 맞다 저거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저렇게 알아서 하냐 알아서 아주 그 완고한 고집 어째서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냐 또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말이죠 기도를 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특징이 뭐냐 에에 하면서도 따라와요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는 복음 없을 때 에에 하면 안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게 달라 보니까 아내가 속으로 야 이 복음이란 게 참 위대하구나 저 정도 같은 건 보통 안 따라와야 되는데 뭐 할 거 다 해놓고 따라와요 아 이게 복음의 DNA 들어가는 게 이게 다르구나 이게 에에 하는 거는 가문의 DNA고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는 이게 복음의 DNA 이걸 내가 자녀를 보면서 참 내가 느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큰 걸 제가 알잖아요 에에 하면 우리 안 따라가요 에에 하면 계속 에이 가는 거지 안 꺾여요 이게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런지 애가 영격 DNA가 들어가니까 달라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자 이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라는 말은 walk with holy spirit 다시 말하면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걸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걸어간다 이 말은 뭐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을 그려야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그리고 함께 스텝을 밟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근데 이게요 불편하죠 왜냐 우린 태어날 때부터 본성상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는 원자 가운데 태어나다 보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그 방식대로 그 길을 따라 가는 게 편해요 그래서 사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죠 바울이 예수 처음 믿을 상태가 아니고 거의 말기 때 예수를 엄청 오래 믿었고 성숙된 상태 때 했던 말입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 싸운다는 거죠 싸운다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본성적인 이 법 육체의 법과 내 안에 성령의 법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힌다는 거죠 이긴다는 건 어느 한쪽이 이겨야 이기는 거예요 뭐가 이기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어떻게 이기는지 안 되는 거예요 로고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로 말미암아 내가 내가 사망과 생명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놓을 수 있구나 그리스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왜냐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렇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어요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이 복원받아 놓고 계속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례를 행해야 된다는 등 아니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같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등 이런 절기 이야기가 자꾸 구원받아도 아니 쉽게 말해 예수 믿어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자 우리 십계명이라는 것은 말이죠 구약에 준 하나님의 쉬마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내가 의무로 생각하고 내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이 계기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선물 어나운소 하잖아요 하 또 뭘 하라는구나 이 사람은 계속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는 일도 짐입니다 분명히 이 학생은 공부도 분명히 짐입니다 이 학생은 왜냐 이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왜냐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을 우리가 안 따라 같은 거 아니에요 율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뭘 하면 전부 다 짐으로 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것도 그 사람은 짐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짐이고 돈 버는 것도 짐이고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나타날라 하지 말아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공광장에 오지 말라 그래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금 안 나타나면 앞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은혜가 없고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부담이고 의무고 짐인 겁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복음과 율법은 하늘과 땅 인생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이 행복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어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안 다니면 되냐 안 다니면 더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뭐죠 전부 다 그러면 여러분 서핑하는 사람 봤죠 바다에 파도 타는 사람 봤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바닷가 코로나 걸리기 전까지 계속 갔는데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파도를 뚫고 나가려고 그래요 뚫고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좌절이 오는 거예요 저 거대한 파도를 내가 처음에는 도전을 한다고요 됩니까 몇 번 하다 보면 뒤로 나도 인금 들이거든 그런데 이 파도를 타야 된다는 생각을 어느 날 들어오기 시작하면 파도가 복이 되는 거죠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해보겠다 악바리들은 참아요 참고 합니다 속은 이제 죽어가는 거죠 겉모습은 이제 나타나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겁니다 복음은 뭐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도록 하는 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 모르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그럼 부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합니까 아니면 무하마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하마드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 때는 무엇이 안 가르치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가는 것이냐 오늘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라 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3가지 나왔던 육체 욕심의 결과에서 자동으로 빠져나와서 오늘 9가지 열면은 사실 9가지가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단수가 싱귤럴 돼요 단수예요 단수 9가지를 넣어 열어서 그렇지 그게 하나 싱귤럴 단수입니다 성령을 따라 하다 보면은 그 9가지 같은 것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이걸 만들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뭘 열심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태 속에 있는 것이냐 인간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보좌와 같은 상태에 같이 보조를 맞춰 가는 것이냐 안 가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조를 같이 맞추지 않는 걸 보고 육체를 따라 산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열매가 이제 앞에 있는 13가지 13가지 그냥 어떤 윤리도독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 이걸 윤리도독으로 볼 것도 뭐 그러면 이게 인간의 극기로 말이지 참서대로 이걸 없애보려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3년 동안 방에서 안 나오고 그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말이죠 벽에 대놓고 머리 깎고 말이죠 계속 기도하고 참고 해가 될 일이 아니니까요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육체의 욕심은요 누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은 은혜가 임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 속에 있으면 미래는 볼 거 없이 나타나는 거죠 그 미래가 보여야 돼요 사획을 하다 보면 아 저 사람 앞으로 큰일 나는데 말은 못하죠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기준 따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병이 오면 큰일 났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미 오기 전부터 이미 오기 시작했어요 오기 시작했는데 오이 저러면 안 될 텐데 나중에 되면 어느 날 문제가 타고 와 있어요 이미 문제는 시작된 거예요 이미 무슨 문제냐 하나님과 인도받지 못하는 문제가 이미 시작됐어요 예배를 계속 드린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돈이 생기냐 당장 그렇지 않죠 그보다 더한 일들이 앞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 그러니까 오늘을 보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해도 지혜 없으면요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미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미래가 어떨 것이냐 교회의 상태를 보면 그게 미래가 돼요 계속 미국이 교회를 문을 닫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시작이 오래전부터 됐어요 보금 지겹다는 거지 우리에게 재미있는 말을 해달라는 거지 사업 잘하는 비결 얘기해달라는 거지 기도해서 육신의 축복받는 그 비밀 얘기해달라는 거지 우선은 달콤하고 만능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은혜는 문 닫게 돼 있어요 왜냐 그 개인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보는 미래 직업이 바로 미래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내가 육체의 욕심 내가 타락 타락 안 하려고 해요 율법으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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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가 있어요 이 마음에부터 이미 타락이 시작되는데 참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나중에 환경과 시간표와 문제가 딱 부딪히면 안에 있는 열망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참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을 내가 의지하는 상태 내가 누구를 의지하냐 나를 의지하냐 성령을 의지하냐 돈을 의지하냐 성령을 의지하냐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중에 돈에 꼼짝 못하는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돈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공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의 노예가 돼서 꼼짝 못하는 삶이 앞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주만물을 마음껏 움직이기 때문에 참 자유함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온 세계 보고만 할 수 있는 그 경제의 축복으로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마음껏 세계 보고만 속에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의 열매 이제 아홉 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한 가지 안에 이것이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굳이 나누자면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다 한 가지인데 처음에 세 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사랑은 우리가 못 만들어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잖아요 애들 고통이 부모의 고통이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애 고통이 부모 고통이 지는 지고 나는 나지 안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갖고 있는 속성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화평은 평화, 피스 이거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문제없으면 피스 오는 게 아니고 그건 문제없는 상태지 피스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피스 문제가 와도 피스한 상태 왜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 참음, 자비, 양서는 다른 사람, 사람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붙죠 아 저 사람한테 가면 이상하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상태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자신에 대해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 변절자가 있어요 변절자 변절해서 변절을 하는 게 아니야 육신의 귀에를 쫓아가다 보니까 삶의 열매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요 군인이 되면 국가에 충성을 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충성, 온유, 절제 이 절제라는 것이 참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제가 내게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우리가요 도 닦아서 인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도는 닦아봤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결국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변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증인 중에 한 사람 저는 뭐 제 얘기밖에 못하니까 이게 뭐 로망가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서서히 서서히 하나님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변화되어 가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이 뭐냐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해서 5장 25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행하라 다시 말하면 keep in stead with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스텝 보조를 맞춰서 가라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하나님이 스텝에 따라 같이 보조로 이걸 유지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그래서 예배, 기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반드시 내 생각으로 가게 되면 내 생각의 기준이 육신이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가 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보조를 맞춰가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은 좀 더 깊이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갈라데 2장 20절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 육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소와 함께 이미 못 박았어요 내가 박은 게 아니고 그리소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질 때 나도 함께 짰어요 그걸 믿는 거죠 그걸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연합해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뭐죠 이제는 예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뭐죠 그리소가 없을 때는 육체의 욕실부터는 내가 사단을 시키는 대로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와 함께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어떻게 삽니까 그걸 보고 말씀을 묵상한 삶 뭘 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행하기 전에 행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속에 이걸 잘해라 그걸 보면 묵상이라 그래요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묵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번뇌와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의 열매가 찾아옵니다 나중에 바람이 불 때 바람이 흔들려서 날아간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그 말씀에 내가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타이밍과 여러 가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갖는 게 묵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매가 자동으로 생기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분과 보조를 맞추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킵핀 유지하라 스텝 보조를 맞춰라 뭐예요 스피류가 하나님과 그래서 에베소 6장 18자는 모든 것을 기도로 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종교적인 기도는 뭡니까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건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는 자기의 고집을 하나님께 지금 리포트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맞춰라 내가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내게 좀 맞춰라 협박하는 거죠 사실은 인생이 차량할 때는 울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울면서 울면서 땡깡 부르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자기를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조로를 맞추는 그 타이밍이 바로 기도입니다 묵상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타이밍을 맞추는 이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죠 하나님에 맞추는 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묵상 세상은 말이죠 명상이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아닌 다른 영의 타이밍을 맞춰요 명상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 왜냐 악한 영 사단도 천사가 타락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말이죠 이 성령이 내 안에 힘있게 워킹하도록 성령을 잠재우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그래서 사동의 2장 4제를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각자의 한 교회에 모이는데 각자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성령의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 20장 22제를 보니까 예수님이 한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거는 뭐죠 창식 2장 7절에 생령을 불어누듯이 그 시기만 성령의 능력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 그게요 내가 성령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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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맞춰야 될 일이지 하나님이 내게 맞춰라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럼 내가 성경을 지어야지 내가 왜 성경을 내가 따라가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맞출 거니까 내 생각과 마음 영혼을 충만하게 역사해달라 이제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 공부 산업 학업 다 있어요 거기에 내 뜻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달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학업과 산업과 모든 일에 내 뜻대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 임하도록 내 안에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잖아요 학업이 살잖아요 산업이 살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떨어있으면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나를 죽이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나를 죽이 시기심 들어오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요 믿지를 못해서 권력 있으면 죽여요 제게 내 자리를 노리지 않을까 사울 보세요 시기심이 들어오니까요 자기 사회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가 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상태 자체가 하나님과 육체 욕심 자리 욕심을 가다 보니까 자 그러면서 오는 내 일에 하나님의 역사 당연히 역사 일어날 수 밖에 자 이제 교회는 말이죠 이제 함께 모여서 이 축복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이번에 엘살바도로 성교 캠프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체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결국은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나는 엘살바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 가정 가문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오 28년 18절에 모든 민족으로 우리 모두 민족으로 내가 묵상하다 보면 내가 인생이 모든 민족이야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는 거죠 그게 이번에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계속 카렌과 엘살바도로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월 2일까지 금식 기도가 되어 있던데 월요일부터 7월 4일부터 돌아온 그날까지 여러분이 차례대로 한 마음으로 교회 전체가 돌아가면서 결국 누구를 위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 하나님은 거기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같이 역사에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이지 한 부분이 맞으면 다른 것도 다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독 1장 14절에 교회가 모여서 합심으로 전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어떻게 행합니까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이 상태의 시간을 가져야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묵상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주옵소서 또 성교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하여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또 이번에 엘살바드로와 카렌 캠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197장